낙낙! 낙낙! 여기가 고흥이요? 꾸준네! 고흥의 최고 패션을 자랑하는 스트릿 패션 파이터 스페파! 첫 번째 여인네를 소개합니다. LA로 시집간 줄 알았더니 고흥으로 온. 리전! 새색시 나갑니다, 새색시. 안녕하세요. LA에서 계단한 데로 시집간 줄 알았는데. 정 많은 동네로 온 거지. 낯가리는 쪽으로. 안녕하세요. 패션 좀 자랑해봐요. 저는 막내다 보니까 이렇게 막내답게. 쌍큼쌍큼하게? 네, 쌍큼한 노란색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소화하는 젊은 감각.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한. 맞습니다. 우리 위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여인네 소개할게요. 네. 다음 여인네 나오세요. 다음 여인네. 갯돈 들고 고흥으로 튄? 허니데이! 왜 불러! 잠깐, 뭐야? 내 페르소나요. 내 페르소나요? 내 페르소나요. 보여? 아니, 소식적 무형 좀 했나 봐? 에이, 그럼. 제대로 뽀임냐, 뽀임냐. 이거 알어? 알어. 포미같이 이런 거. 이거는 내 페르소나요. 페르소나요? 이것만 끼는 사람이 달라져? 알았슈. 자, 다음은. 자, 개똥 들고 튄 허니제이를 쫓아온. 응? 에이! 아유, 도망갈래. 아유, 도망갈래. 아유, 도망갈래. 아유, 도망갈래. 아유, 도망갈래. 내 개똥을 가져갔어! 아유, 도망갈래. 여기 있다고 소문나고 왔어. 어딨어, 이 옆연네. 어딨어? 이 옆연네가 여기 있어만! 이 옆연네가 여기 있어! 아유, 아유, 시끄러. 아유, 시끄러. 둘이 다시 재회를 한 거지. 우리를 다시 사라질할게요. 나 엄청 빠질 것 같잖아. 취미가 할리 탁이래, 할리. 옆연네 타! 개똥 같이 들고 치게. 틀려! 진짜 세. 다음은 그 뭐 시기? 뭐 시기. 밤만 되면 이렇게 맨날 어두울 때 동네를 몇 바퀴 이렇게 돈 나고. 몽미카! 아이고. 모니카. 안녕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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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좀 모자란죠? 모자란죠? 안녕하셔라. 아직도 순수한 소녀의 맘을 갖고 있는 고흥으로 시집은 모니카여라. 서울말이나 다 바뀌었어. 앞에는 서울말이고 뒤에는 다투리야. 연기력이 조금 부족하여라. 연기력이 좀 부족하여라. 자 다음은 우리 고흥의 미스코리아. 왜 그게 나이가 아니여. 내가 제일 어리고 이쁜데. 자 요 우리 미스코리아 지인을 소개할게요. 효진 초이! 효진 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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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에이. 이현아는 아이콜 중독자여라. 맞아. 막걸리를 또. 좋다. 여기다 먹고 왔지. 안에서 난리 났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갈게요. 우리 고흥 마을회관. 회장님. 싸몬님. 이분이 없으면 마을이 안 돌아간다. 들어오세요 싸몬님. 합리. 세참이야. 세참시간이야. 연기엄마. 연기엄마 세참이야. 나 또 마시라고? 아니 세참이야. 난 욕심이 많아. 어딜 뺏겨. 난 욕심이 많아. 야. 하나 둘. 고. 고. 까슬까슬해. 아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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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것단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즐거우면 된 거야. 그 새것단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제일 멋있으면 된 거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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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니 쉬어요. 마지막. 1절 했으면 좋지. 2절까지 노는 건 내 세대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원래 간주 점프하고 1절 아니었어? 그렇죠. 춥다, 빨리 들어가. 목 꺾인 거 아니야? 입 돌아갑니다, 선배님. 빨리 들어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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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